자 키 설정 했습니다 시청자님들 이번에는 유리 미션, 유리 키보드 키로 걷기가 아니다 잠깐만 이거 뭐였지? 걷기가 컨트롤 쉬프트 그 다음에 이게 오클링 이거 맞죠? 자 설정했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킬도 안일천이니까 집중해 볼게요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시간 내 회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아 앙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싫어하냐 빙 아 헷갈려 우와 방금 뭐하는지 알아요? 어? 나 우쿨릭 우쿨릭했어 아까나 그 전판에 병원리 미션을 가지고 아 헷갈려 와 나 뭐했지? 우쿨릭했어 왜 척이 안나가라 했다 와 와 이거 이거 계속 바꾸니까 헷갈리네 아 이것도 헷갈리네 아 이것도 헷갈리네 아 다 헷갈리네 아 헷갈리네 와 뭐야 아 넥빙 어 말이 있는데? 아 나 또 클릭 눌렸어 으어 vog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춥 아나 Quit 아 이것도 헷갈리고 주먹이로 뭐 이런걸로 해? 와 나 씨 아 총 죽여 다녀야겠다 와 헷갈려 이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내가 이거 왜 우클릭느냐 주먹이가 우클릭해가지고 계속 우클릭 누르고 있구나 아 내가 헷갈리네 주먹이가 1번이 우클릭여가지고 이거 때문에 헷갈리는거구나 예열해 장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와 다시 또 클릭을 흘렸네 와 와 이거 진짜 헷갈리네 미션이 계속 박아가면서 하니까 너무 헷갈린데 와 이거 진짜 헷갈리네 아 또 우클릭 아 안돼 아 내가 클릭만 하는데 왜 자꾸 우클릭하냐 아 아 아 아 아 고점이 없으겠다 와 설정이 이게 설정 고점 어떻게 쓰느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쓰면 되구나 아 이렇게 쓰면 되구나 고점 아 확인 확인 아 이거 아 또 멈추면 안 돼 아 비쥬얼 아아! 이것도 개핀데! 아아! 이것도 개핀데! 어? 옷이 안텼어. 와 실헤야?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하십니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영원히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아 이거 각 소리야? 야 이거 초력박이소 같구나 아니 나 주무기를 우클릭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주무기를 우클릭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주무기 우클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? 나 처음 봤어 진짜 설정이 다 됐어 이런 설정 나 처음 봤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주무기 우클릭을 하신 분 있어요? 역시 시청자분들 중에 주무기 우클릭하니까 어색해 뭔가 게임이야 이상해 엄청 이상해요 계속 우클릭을 누르고 있어 클릭을 해야 되는데 총을 써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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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주무기 주무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주무기 우클릭하니까 계속 우클릭을 그러니까 뭔가 어색해 게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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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딩은 잘 된다 홀딩은 이거 앉았다 할 때가 빠르니까 홀딩은 진짜 잘 되네 홀딩은 홀딩은 잘 돼 아 아 아 내일 재현이 들어가세요 내일 뵐게요 재현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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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아 그 음 우리 설정을 폴딩 만알만 괜찮 네 아 홀딩만 하면 좋아 홀딩이 이게 스포트가 안길해서 잘 안 끼고 홀딩이 잘되네 이게 홀딩이 잘되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우후 26킬